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최근에 보면 26회, 29회,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리고 순환적 경기 변동에 있어서 네 가지 순환 국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또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우선 개념부터 한 번 볼까요 자 이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를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이게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말과 같죠 자 이때 부동산 경기 변동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가 있죠 자 이 경기 변동을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요 자 이 측정하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물 변수가 있겠죠 이 실제 실물 변수인 주요 지표로서 우선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건축량이죠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은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건축 허가량이나 건축 착공량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의로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현재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 지표로서는 대표적으로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도 우리가 주택 거래량인데 이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택 거래량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에 있어서 납부 실적이라든지 취득을 하면은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실적 이런 것을 우선 보죠 취득세 납부 실적이나 등기 실적을 보시면 되겠고 자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인 우리가 보조지표로서 부동산 가격이 있겠죠 실제 실물 경제의 생산이 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측정 지표 가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또 지문상에 나오기도 하죠 자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볼 때는 항상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뭐를? 차이점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21회 우리가 20회 시험 그리고 20 우리가 6회 시험 29회 31회 시험에 우리가 또 출제를 진폭과 더불어서 많이 하죠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크다 왜냐 하면은 착공에서 왕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즉 부동산 주기의 순환 국면이 우리는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이 긴데 타성 기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의 뒤지는 시간적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약 2년 정도 부동산 경기가 뒤에 나타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량 후행하는 경량이 또 일반 경기에 뒤에 나타난 것을 후순환적 경량이라고 하죠 후행하는 경량 또 후순환적 경량이 나타난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병행할 수도 있고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독립적인 경우도 있다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크기와 진폭은 도시와 지역마다 각각 다르다 즉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고 그리고 또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경기 변동에 있어서 순환적 경기 변동의 국명과 그 특징이 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을 우선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죠 경기 추세선인데 이런 형태의 경기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경기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확장 국면이 되고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우리는 수축 국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는 우리가 정점 이게 정점이죠 정점을 통해서 경기가 가장 좋은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국면이 바로 후퇴시장 그리고 후퇴시장이 가속화되는 하향시장 여기 바닥 이 바닥이 뭐죠 경기 변동의 저점 바닥 계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회복시장이고 여기는 상향시장 자 이렇게 4가지 순환 국면이 대풀로 반복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 하강이 대풀이 되어 반복되는 형상을 부동산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선 하향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강해가는 국민의 시장으로서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 사례의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뭐죠 상한선을 의미하겠고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하향시장에서는 공실율이 최대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는 내용이죠 또 하향시장에서는 경기의 불황에 타격이 큰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시장에 오면은 부동산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띄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고객이 중기업소를 찾는 빈도로 늘어나죠 자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시장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비슷하면 기준 가격이고 바닥에 있으면은 하한선이 되겠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이 의미하고 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의 상량시장에 접어들게 내면은 상량시장의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상량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고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부분 밑에 있기 때문에 하한선 이게 시험 지문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하한선 한 다섯 번은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매도자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관련해서 후퇴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 매도자에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는 서서히 어떻게 한산해지게 되겠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상한선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냐? 매수자, 매도자 어느 게 중시되냐? 이런 지문이 정답에서 최근에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순환적 경기 국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돼요?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정 시장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거나 우리는 안정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은 위치가 좋은 주택이 우리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현재에 서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 또 안정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자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는 시장이 안정 시장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계절적 변동이 나오죠 1년을 기준하죠 1년을 기준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자 이 겨울철에는 땅이 얼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이 매해 발생하고 또 대학과 방학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대학 인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도 매해 발생하고 봄, 여름 이살철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사철이 있어서 주거 이동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현상도 계절적 변동입니다 자 무작위적 변동은 또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라고 하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 예기치 못한 사태라는 것은 정부의 급격한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지역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생애 주기 형성이 나타나는 장기적 추세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이 경기 변동의 OX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 동일한 주기 하니까 틀렸죠 어리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는 길어요 자 주기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약 두 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진폭 동일한 또 진폭이 아니죠 동일한 주기 동일한 진폭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일반 경기는 진폭이 요거죠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가 진폭인데 이게 일반 경기 진폭이라면은 부동산 경기는 호 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높고 불 경기는 가격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이다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격의 상승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상승 하락이 되풀이되어 반복되는 형상을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1번은 틀린 지문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이렇게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하면 안 되죠 진폭이 뭐다? 크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으로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습니다 자 순환적 경기 변동 중 상향 시장이죠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에 있어서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가 현재 시점 밑에 있으니까 상한 가격이 아니죠 상한 가격이 아니라 뭐죠? 하한 가격이 되겠죠 하한 가격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후퇴 국면 이 후퇴 국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수에 중점을 두죠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어떻게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 우에 있죠 우에 뭐죠? 상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상한선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자 5번 지문을 볼까요? 자 우선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의 가격 자 이 회복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저점 이 저점의 거래 사례의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이 되는 경향 맞는 지문이죠 자 하한이 되는 경향이고 대학교 근처의 임대 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과 6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OX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잘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경기 변동과 중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틀린 거 자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하향 시장인 경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서 가격 설정에 상한선이 되죠 자 이 경기 추세선에 있어서 자 이렇게 하향 시장이죠 하향 시장에서 종전 이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상량 시장에서는 상량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미루려는 반면 반대로 매수자는 가격이 싸이기 때문에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중개 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인 경우 안정기는 가격이 우리가 안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매각 의뢰 매입 의뢰의 수집이 다 같이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실수요 증가에 의해서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팔려고 하는 매도자 매수자가 아니라 누구를 확보해야 된다 매도자를 확보해야 된다 공급을 하고자 하는 매도자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번 정답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왜냐 하면은 착공에서 완공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가지 국면으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했죠 이렇게 4가지 국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 게 아니라 길다 긴데 반의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죠 장기간에 걸친 거에서 여기는 짧아요 짧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량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상량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매도자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래의 성립신기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려고 하죠 뒤로 우리가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후퇴 국면이라는 것은 하향 시장이 아니라 상향 상향 시장의 다음에 국면으로서 경기저점까지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죠 거래는 한산해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이게 또 경기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은 하향 시장이죠 틀린 지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무슨 국면? 회복 시장의 국면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변동이죠 1번이 정답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개념이죠 건축 착공량, 부동산 거래량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하향 시장 국면이 장기화 되면 공실률 증가에 의해서 임대료 감소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회복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상승을 우리가 시작하는 국면을 회복 시장의 국면이라고 하죠 맞는 지문이죠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건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량,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은 안정 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어요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은 공실률이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 또는 거래량 등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뭐죠? 측정, 지표를 의미하겠죠 일반 경기 변동과 우리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3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출제하죠 한 4번은 정답 물었습니다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량시장 국면에서 직접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뭐죠? 밑에 있죠? 회복은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다 이게 한 5번 정답을 물었습니다 좀 주의해 두시면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루 출제하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최근에 정답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순환적 변동의 4가지 국면의 중요한 특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미집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